거제도 총명사가 한국불교와 종단발전을 위한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총명사 주지 호석스님 등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스님은 100만 원력에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불사가 원만 회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석스님은 100만 원력에 관심이 많았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화답했습니다.